아 아 아 아 아 네 네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와 파란색 동기네 추첨통이 어디있지? 추첨통은 여기쪽으로 갔는데 와 진짜 귀여워 와 제가 하나 뽑아볼게요 뽑았어요 시현이도 하나 뽑아봐 언니도 정하세요 네 세 명 뽑는 거였죠? 네 명 아니에요 아 네 명 네 명이요 와 저는 맨 아래에 있는 분을 뽑아보겠습니다 내려와 내 배터리가 없네 아 고맙다 아 고맙다 좋아 좋아 뽑았어요? 네 그럼 우리 수아 한번 불러볼까요? 네 네 네 우와 자 그러면 우리 수아부터 불러볼까요? 우와 백번 우와 와 나 처음 봐. 우리 처음 거 아니에요? 바로 릴레이로 갈게요. 9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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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5번 푸조해서? 95번 푸조해서? 95번 없어요? 아 저기 계십니다. 아 95번. 축하해요. 저는 72번이요. 어? 72번 푸조해서? 오오. 오오. 네. 축하드려요. 저는 48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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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. 축하드립니다. 축하해요. 한번 자네들 좀 세팅해 볼게요. 71번인데 나? 아 진짜. 이거 테이블 뒤로 밀어야 되죠? 네. 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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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운데 벗고 해도 되려나? 네. 그럼요 언니. 아 진짜? 어 콜. 벗고에요 벗고. 너무 더워보여. 너무 더워보여. 너무 더워보여. 너무 더워보여. 너무 더워보여. 작게 벗고에요. 진짜 더워보여. 이거 당근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너무 귀여워. 아 팬들. 우리 성나 둘 반응이 너무 귀여워. 당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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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당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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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우리 쇼케이스 했던 데잖아요. 그쵸? 네. 여기서 팬사인회까지 하게 될 줄 몰랐네. 시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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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조명 좋지 않아요? 네. 아 아직 안 물어봤잖아. 이거 뭐예요? 캔. 캔. 이게 뭔데요? 박Ö IC Deog妳 바닥에 원래 이랬나 일지앗 أنا 아니죠 Ah 이거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왜 뭔데 뭔데 drum 부 북주 이거 치우실 때 힘드니까 하지 맙시다 우리 자, 당첨된 신소변들 정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오늘 무대 소개는 우리 냥이 유현이가 해보도록 한다네요 오늘의 무대는 여러분의 더위를 날려버릴 드림캡처의 오사카 연회 아, 만나보시죠 냅고, 절서, 냅고 와, 맛있어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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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도 밴드 래요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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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연한 건 유명합니다 여하여 영원히 사랑해요 Let's go! 짙어진 안개 사리로 멀리 떠나온 길 시린 흔적만을 넘긴 채 더 피 끝을 둘러봐 누군내 오랜 더 오랜 깊은 침묵에 잠들어 Oh now holding this pain 모든 걸 버린 그날처럼 우리의 눈이 더 괴로워져요 끝없이 넓은 더 오랜 더 오랜 더 오랜 더 오랜 더 난 이 품격이 활될 되는 날까지 다시 눈을 놓을 수 없어 모든 순간 함께 할 테니 김유현 이 순간이 전부 거질 시기 이 여기 저 하지만 얼마 더 더 내지는 돌아가 돌아갈 수 있다면 So now I'm holding this pain 모든 걸 버린 그대처럼 So now I'm holding this pain So now I'm holding this pain 끝없이 인기 우째 자극 우째 자극 우째 자극 So funny now 난 이 불결이 노래 되는 날까지 다시 너를 놓을 수 없어 우린 모든 분과 함께 할 테니 내리켜 드릴 수 없어 너를 썩어 놓치실 수 있어 멋진대로 나를 뒤덮었으니 호흡이 난 허전한 조각의 빛처럼 손 잡아줘 너를 따라가 너를 따라가 호흡이 난 호흡이 난 호흡이 난 호흡이 난 호흡이 난 너만을 위한 내 전문에 나의 누선 아픈 상처가 나의 누선 모든 품절 retrain 우린 버져나 우리 곁에 멀어지는 날 영원히! And now I'm in my Deja Vu 쥐고소와 쉬어 한동규가 다비가 영원 속에서 Deja Vu De-리-가-자! 아 너무 더워 아 이거 만약에 우리가 공항 사복을 입고 다니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검은색은 좀 사복을 입고 다니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검은색은 좀 사복을 입고 다니면 검은색은 안 하죠? 이거 우리 색깔별로 한 명씩 해가지고 어때요? 아팠데? 아 웃겨 왜 이렇게 웃기지? 자 오늘도 저희 인기가요 그리고 코엑스에서 또 이렇게 고민 상담도 들어주고 오늘 또 Deja Vu 처음으로 팬사인을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? 네!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? 네! 누군가가 그랬어요 제 마이크 소리는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좀 더 흥이 좀 덜 나지 않겠냐 하니까 충분히 흥이 남대요 잠깐만 이걸로 써봐 충분히 흥이 남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이게 좀 작게 들려요? 어 네? 살짝 작아요 살짝 작아요 아 살짝 작다고 살짝 작다고? 살짝 작다고? 아니 오늘도 진짜 우리 썸냐들이랑 하루를 꽉꽉 채워서 보낸 것 같아서 진짜 잠뻑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썸냐들도 잠뻑 잘 거죠? 네! 오늘 진짜 고생 많았고 우리 썸냐들 고민 있으면 말해요 들어줄게요 맞아요 저희 다 풀어줄게요 정말? 네 그럼 오늘 밤 잠깐 만나자 아 그래요 아 잠깐 자 오늘도 수고했고 저희 또 내일 심플리 녹화 있잖아요 여러분 네 심플리 케이팝 오실거죠? 예 예 아 이거 이거 발표 언제 나아요 명단 몰라 몰라 아 아 봤냐 아 이거 안 나왔구나 우리 언니 열일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잠시만 지금 몇 시에요 혹시? 지금 10시? 헐 아직 버스 안 끄겼다 아뇨 이거 진짜 우리 팬분들이 그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하철을 막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걱정돼요 솔직히 좀 우리는 약간 공동체인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우리 썸냐들 진짜 고생 많았고 오늘 하루도 같이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인사 드릴까요? 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드리켓즈였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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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들어가요 안녕 잘 안타고 지윤 잘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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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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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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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